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꿈꿔와서 널 지난라 이 세상이 불색해내기 전에 쓰러지고 싶을 때 이 세상이 너를 넘어져도 너를 씻어놓을 거로 너의 사람을 넘어져도 사랑을 말하는 이유 바로 너를 아니, 저걸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 하고 내 사랑이 그 친구 그리스도 안 하고 좋아 죽다가 죽는 그리스도 안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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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